기운 모닝 노트입니다. 사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모양이에요. 구체적으로 농산물 사줄게 이런 뉴스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상출발한 요인은 두 가지였는데요. 어차피 전반적으로 보면 한 가지였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문호신 재무장관이 전반적으로 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죠. 장 씨와 거기 전에 당 초반에 기술 이전 등 무역 문제에 대해서 해법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행 조치에 대한 개념적인 합의는 됐다. 이런 코멘트를 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경기침체 우려 완화에 대한 그런 내용도 언급을 했지만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그 내용이 주목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폴리티코 같은 미국 언론사 쪽에서 하웨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대도 수입을 확대하는 그거를 딜로 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들도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반에 훅 빠졌다가 장 막판에 다시 낙폭을 좀 촉수했는데 낙폭 촉수했던 요인은 여기에서 트럼프가 한마디 하죠. 조만간에 미국의 주익시장 사상 치워치 경신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코멘트.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게 훅 올라갔을 텐데 요즘에는 트럼프의 말빨이 떨어지죠. 오히려 문의심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문의신 잘리겠는데?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빠졌던 요인.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JP Morgan이나 벤코바바이오네카나 금융주들. 그 다음에 코노크 필립스나 EOG 리소스 같은 에너지 업종. 슐룬베르거나 할리버튼 같은 서비스 업종들. 그 외에도 보면 이렇게 L브랜드라든지 노드스트롬이라든지 이런 쪽들. GM이나 포드. 뭐 캐터필라나 3M.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빠진 종목들을 볼게요. 빠진 종목들을 보면 다 이쪽 소프트웨어 회사들. 인트위트라든지 이런 쪽들. 사실은 어저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급락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상장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많이 급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진 것도. 그렇죠. 그 내용들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연초 대비 상장되고 나서 금방 한 두 배 이상 다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성장도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수익 개선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라졌다. 그러면서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았었거든요.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매수자가 많이 몰렸고 상승폭이 많이 컸습니다. 연초 대비를 보면 이렇게 카드 회사들. 애플도 그렇지만 이렇게 얘네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이런 쪽들이 상당히 시장 자체를 좀 이끌었거든요. 근데 얘네들 상승했던 요인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 개선 속도 자체가 빨라졌던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를 안 보는 업종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들 대부분 다 미국과 중국 쪽의 매출이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애들. 그래서 그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무역 분쟁과 관련돼가지고 격화될 때 대안으로 삼았던 애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상승폭이 컸었는데 그 위주로 해서 매물이 좋은 대로 많이 나왔고요. 보면 이렇게 페이팔,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런 애들이 많이 빠졌는데 일단 걔네들도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페이팔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대주주가 한 3만 주를 팔았어요. 3만 주 팔아봐야 그렇죠. 한 30억 정도 되나? 뭐 이 정도 되는데 대주주가 3만 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빠진 거고 지난번에 8월 22일 날인가? 그때도 한 3만 주를 또 팔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페이팔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 대주주가 이걸 팔아? 회사 내부자가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자가 팔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아 이거 밸류가 좀 문제가 좀 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메모리 출입이 되죠. 페이팔의 마켓캡은 얼마예요? 얘가 보면 나오죠. 보통 펜빈을 딱 보면 그렇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마켓캡이 어? 1250 1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달라는 거 팔았다고? 그렇죠. 그래요. 뭐 사실 저기 그 자그만한 구멍에서 저기 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그렇고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비자카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초 대비 많이 올라갔던 애들 위주로 해서 그냥 메모리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근본적인 원인들 그 다음에 어저께도 보면 그러면 애플도 연초 대비 30% 넘게 상승을 했으면 얘네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걔네들이 메모리 나오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미중 간의 무역협상 진행과 관련돼가지고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 격화되면서 그 피해를 거기에서 이제 도망가야 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매수가 많이 몰렸었는데 그러면서 걔네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들어서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뭐 물으신이 언급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상승에 따른 차익 메모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ECB 통화장치회의 날버려 있죠. 일전이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라를 CPP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CPP? 네. 완전히 마이크로스텝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 일부에서는 ECB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덜 비누기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코멘트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라가르드가 11월 달에 아니 그 저기 그 드라기가 해놓고 가면 라가르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또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룸이 있나? 많죠. 룸 많아요? 네. 호텔입니까? 그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중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같으면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 거의 보악권 근처에서 많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걸 보시면 빠진 종목들은 뭐 한 3, 4%씩 다 빠졌고 올라간 종목들은 3, 4%씩 올라갔어요. 그 알파벳도 사실은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그 반독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하락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개별 종목들 자체 내에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로 보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개별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은 뭐냐면 시장이 지금 현재 우황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어저께 10년 물 국채금리가 7BP, 8BP까지 급등할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뜻은 뭐냐면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 수급을 결정하라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서 서로 막 왔다 갔다 그날 그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국채, 국제효과 또한 2% 넘게 급등을 했는데 상승을 했는데 상승률은 별거 없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 교체. 그런데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감사를 좀 주장하라는 사우디 왕자가 에너지 장관으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갔고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요인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온건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만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서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지속 여부 그 다음에 온건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가장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번 주로 상당히 좋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괜찮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ECB가 있고 다음 주에 FMC가 있고 BOJ, BOE가 있는데 시장 모든 사람들이 다 온건한 통화 정책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컨센터스 자체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들에 반영이 돼있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한 가지가 있죠. 9월 중순경에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 협상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중추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잇따라면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미국과 호주 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또 만약에 실무 협상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가 잘 진행이 되면 봐라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가 미국 정치 사각치고치 조만간에 올라간 거나 이런 발언을 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원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아닙니다. 지구의 통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